골 빨로 지금 1박 2일 하이원까지 호캉스를 왔다? 과 잘못됐습니다. 하이~~ 혼쭈려 대중했어 아주. 딱 그러죠, 애자. 저희 러블리 리드 데뷔한 지 한 8년 차 됐죠? 지금 쉼없이 달려왔으니까 저희가 호캉스를 한번 보내드리려고. 이제 호텔에서 띵동, 띵동에서 어? 왓 해픈? 이러면은 어? 왜 이래? 하이픈 이러면서 이제 왜 하니까? 어? 우리 그럼 수영복 입는 거야? 어? 수영복 최초 공개해야지. 우리 한번도 한 곡 입은 적 없잖아. 하리언니 리트에서 초콘스를 구매했거든요. 아 저는 엄청 좋다던데. 아니 근데 예빈이랑 저랑 뭔가 이렇게 추억이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수다만 떠는 거예요. 약간 이제 좀 새로운 추억을 좀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되게 기대받아요. 진짜 그렇고 이거. 바베큐랑 랍스타랑 파스타랑 놀이기구 같은 그런것도 있었으면 좋겠고 와인도 너무 좋겠다. 너무 좋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막내 파스타. 그리고 여러분. 저희가 열심히 활동을 하고 이렇게 둘이 저희 막내 라인이 처음으로 포카스를 하게 됐습니다! 각자 카메라 보고 얘기해 각자 카메라 보고 얘기해 저희는 지금 하이원 리조트를 갑니다 그 좋다는 하이원 리조트를 저희가 멤버들 몫까지 열심히 놀고 오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여러분 딩고 사랑해요 하이원 사랑해요 사랑해요 여러분 아주 그냥 뿌리부터 잘못됐구만 내가 여기서 30년 동안 이렇게 살아왔는데 꼴빨로 꼴빨로 지금 1박 2일 하이원까지 호캉스를 왔다? 그건 아주 잘못됐습니다 내가 아주 그냥 혼주를 대죽했어 아주 νεurn 안녕하세요 하이 차에서 돌아왔어요 저희 업데체크 한 번씩 네 감사합니다 하이텔 자체가 너무 오랜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네요 그러니까 현상에서도 할 수 있고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고 원하는 대로 이 방을 오늘 열어도 되는 거야? 하이홍 그랜더들 방역이 완료된 안심 객시입니다 오케이 안심하고 객실 문을 열겠습니다 위에 와터요 먹는 건가? 아니요 아 됐습니다 미안! 따라라라 따랐다 내가 하나를 더 그곳을 이뤄게요 언니! 뷰봐! 류수덕! 그 친구들이 말이야 이 속세에 벗어나도록 이 하이원에 있는 무형지물 아 무형지물 아닌가? 무형지물? 지형지물 그래 말 잘했네 와 너무 예쁘다 여기가 막 푸릅푸릅하니까 기분이 좋아하네 안녕 자기야 일로와! 일로와! 와 이거 진짜 보면서 깨면 기분 진짜 좋겠다 너무 좋다 렛츠고! 우와! 욕조다! 여기 안에 가운도 있고요 아 나 가운 너무 좋아 I love it! 누가 온다고? 러블리즈 누구? 루즈정만 아니면 돼 뭔가 그래 방 투어를 했으니까 이 시설 투어를 하라고 이 내부? 너무 좋아 이게 넓더라 1분 1초가 아깝다고 가즈아! 내려갑니다 내려가실게요 빨리 갈게요 우와 바로 우리 뒤에 있는 곳이 그랜드 테이블 우우! 타란! 우리가 놀고 여기서 먹자 아 너무 좋다 나 근데 지금 먹고 싶어 지금 배고파? 아니 안고픈데 굉장히 배고파? 이 돼지가 안고픈데도 먹고 싶대요 와 언니 뭐야 이거는? 저기 카페도 가든 언니 우리 시간 되면 저기 카페도 나중에 꼭 가보라 어 나 가고 싶어 나 지금 카페 너무 가고 싶어 공말르지? 라떼 먹을래 언니가 이따가 라떼 사줄게 고마워요 언니 라떼는 말이야? 응? 그럼 우리 이제 워터파크 가볼까? 가보자 가자! 워터파크 가자 한 번 tek 하이원 Dre 프레이드 캠시 타란 카ituation 이게 내가 딱 하이원에 입성하면서 권개나문 대추나무로 만든 게 이거 갖다가 하이원 리조트에 질서를 어기는 놈들 내가 다... 오 dig 한댐진리이라 Rescue 하이원 워터파크에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و 여기 오소 체크 가드리겠습니다 실패 우와 블루 우와 방수마스크인 거예요 방수마스크래요 여러분 너무 신기하다. 감사합니다. 달려! 뭐야? 우리 생각보다 너무 좋네요? 너무 재밌겠다. 실내 수영장 몇 등? 1등 하이 1 여기가 우리나라 실내 수영장에서 크기로 1등 그래서 하이 1입니다. 수영복으로 환복을 하고 그래, 갑시다. 우리도 빨리 갑시다. 가자! 안녕! 나가자! 언니 오니까 썼네. 그니까. 우와! 진짜 가자 같아. 우와, 따뜻해. 가라, 가라, 가라. 야, 불 오가 말이야? 줄게! 하나, 둘, 셋 마지막 다섯! 가까이! 안녕! 끝! 제가 근데 수정이랑 그렇게 막 친하지가 않아가지고 그게 좀 걱정이... 그게 더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저희는 예인이는 갈굴 수 있을 것 같은데 수정이 갈굴 수... 일단 한번 갈굴 보죠. 가서 친해지는 거죠, 뭐. 반갑다, 친구야. 우리 한번 친해져보자! 반갑다. 다시 한 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